현장 판매로 5천장 넘게 팔린 광주전남 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가 이달부터는 온라인에서도 판매됩니다. 그동안 현장 판매만 가능했던 남도패스는 앞으로 남도패스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현재 7곳에 불과한 현장 판매처도 광주전남 모든 시군구로 확대됩니다. 남도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선불충전형 결제카드로 광주전남 주요 관광지와 숙박, 교통, 레저시설에서 최대 60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